아 1 아 야 솔직히 내가 그렇게 오래 잘못했나봐 마약만 드리면 좀 실패했잖아 검사님 한 명 죽였을 뿐이지 그거 가지고 이건 좀 쉬워지 않나 나만 아기야 저쪽도 아기야 악은 악으로 처단한다던데 왜 저 악은 처단 안 하죠? 수락 안 걸려 아니 그 연결 안 걸려 아니요 브라보 진짜 부어 자 슬랭크 풍선이 좀 옹졸하긴 했는데 마지막 기회를 드릴게요. 어? 갑자기 빨리 쓰시면 빌리나요? 그치? 자, 됐어 됐어. 네. 아, 그래. 저는 부부 마찬가지로 조, 안경입니다. 짠. 오늘의 손님. 안녕하세요. 빈센조에서 정도의 관장 역을 맡은 이혜정입니다. 부부가 한 작품을 출연했다는 것 자체에도 너무나도 감사한 영광이고요. 촬영 현장이 너무나도 좋았기 때문에 조금 더 자연스럽게 촬영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빈센조 화이팅! 네, 확신된 시기가 있었죠. 그럴 때마다 도로드리고 찾아가고 많은 그림을 보면서 미안해서 마음이 열리고 그때 눈에 대해 알게 되었고 너무 비싼 것 같아요. 제가 L.A. 있을 때였어요. 근데 그때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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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힘들었던 시즌이었어요. 키스! 키스! 네? 키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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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정말 사랑하는 거 맞는데 여기서 키스하기에는 조금 키스